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8일 오전 11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10시만 되면 한국갤럽에서 주간 여론조사를 발표합니다 주간 정치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항상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조사는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에서 17일 어제 사이에 조사한 겁니다 전국 남녀 1,004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.1%포인트의 오차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입니다 잘하고 있다가 39%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 53%입니다 이 잘하고 있다는 지난주에 비해서 4%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주 사이에 4%포인트 하락은 폭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못한다는 2%포인트 상승해가지고 이 격차가 8%포인트에서 14%포인트로 늘었습니다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이게 마냥 대통령 선거 후보자 여론조사라면 완전히 이것은 승패가 결정될 정도의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령층에서도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하나 상당히 흥미로운 또 다른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트 제가 리얼미트라고 하면 항상 친문재인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조사한 걸 보면 완전히 갤럭과 반대되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14일, 16일 조사인데 문재인 잘한다가 그 전주에 비해서 4.1%포인트 급등해가지고 45.5%를 기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45.5% 그리고 못한다는 4.5%가 줄어가지고 51.6%다 그래서 해석이 뭐였느냐 하면 조국 사퇴로 해서 문재인이 위기에서 탈출했다 그런데 갤럭 조사는 그게 아니고 조국 사퇴로 해서 문재인 평가가 더 나빠졌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어느 쪽이냐 갤럭을 믿는 사람입니다 갤럭의 조사 방법, 일관성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39% 처음으로 공신력 있는 갤럭에서 30%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39% 그리고 조국 사퇴가 문재인의 회복이 아니라 문재인을 더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하는 결과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한번 추이를 보면 잘하고 있다가 전국 평균 39%고 잘 못하고 있다가 53%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서울에서 잘 못하고 있다가 57%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이 전국 여론을 주도하죠 여기 언론기관, 정치기관 다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도 잘못하고 있다가 50% 잘한다 44% 그 다음에 대전, 세종, 충청도는 충청권은 잘못하고 있다 54% 잘한다 35% 충청도가 또 확실하게 돌았습니다 서울과 충청도가 돌면은 경상도는 원래부터 반 문재인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, 전라도는 잘하고 있다 67% 약간 낮아졌습니다 광주에서 잘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계속 70% 대를 오르다가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22% 대구, 경북 지방은 잘못하고 있다 70% 잘하고 있다 24% 부산, 울산, 경남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 57% 잘하고 있다 34% 하여튼 충격적인 것은 이겁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이 잘 못하고 있다가 57%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 57% 잘하고 있다 34% 이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조국 사태가 태풍처럼 여론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 34%, 잘 못하고 있다 57% 대전, 세종, 충청에서 잘하고 있다 35%, 잘 못하고 있다 54% 구조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, 여성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남성 잘 못한다 54%, 잘한다 39% 여성, 잘 못한다 52%, 잘한다 39% 연령대별로 보면은 잘하고 있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가 많은 데가 유일한 게 40대입니다 40대가 잘하고 있다가 55%입니다 40대입니다 40대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40%인데 30대는 이제 잘하고 있다 보다 잘못하고 있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30대가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유일하게 40대만 남았습니다 40대만 잘하고 있다가 더 많습니다 40대 그러나 이것도 곧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잘하고 있다 40대가 41, 잘 못하고 있다 36% 이거는 이번 조사의 아주 특이점인데 이것은 표본이 좀 문제니까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19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았는데 여기서는 41대 36으로 잘하고 있다가 더 많은 걸로 나왔는데 여기 하나 특이한 것은 모른다가 20%나 됩니다 표본이 150명이니까 이건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가장 반대입니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 30%인데 잘못하고 있다가 65%나 됩니다 자영업자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상한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층이죠 블루 칼라도 잘못하고 있다가 48% 잘한다 40%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만이 문재인 잘하고 있다 53%입니다 잘못한다 40% 가정주부가 또 극심하게 반문재인입니다 이번 13, 19 광화문 집회에서 여성들이 많이 나온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67%가 문재인 잘못한다 28% 잘한다 그러니까 가장 반문재인 성향이 강한 게 자영업자 가정주부입니다 자영업자 가정주부 그리고 무직자입니다 무직자 생활전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직자는 잘못한다 64% 잘한다 24% 무직자 가정주부 자영업자 그런데 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입니다 서민 저변 서민청을 보호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이 정권이 엉터리 정책을 펴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즉 빈익빈 부익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었습니다 뚜렷하게 나옵니다 고소득자는 더 고소득이 되고 저소득자는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여론조사에서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, 중도, 진보 이렇게 이년별로 나누면 중도가 중요합니다 중도층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 중도가 잘못하고 있다가 59%로 돌았습니다 중도가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중도가 59%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36%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왜 잘하고 그래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가 검찰개혁을 잘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다 외교 잘한다 개혁 적폐청산 개혁 의지 있다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쭉 뗐는데 북한 관계에서 잘한다가 이게 항상 높았는데 이 사이에는 별 진전이 없으니까 4%로 줄어들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올라갔어요 이 정권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힌다는 거죠 우리는 검찰개혁 하려는 정권이고 야당은 보수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호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 25%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게 인산문제입니다 이게 조국 게이트죠 인산문제가 잘못됐다 17% 너무나 독단적이다 13%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8% 공론 분열을 유발한다 7% 북한 관계에 치중하고 있다 친북 성향에 대한 불만 5%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 추이를 보면 30대에서 지난주에 비했습니다 30대에서는 문재인 잘한다가 1주 사이에 60%에서 46%로 줄었습니다 광주 전라도에서는 76%에서 67%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6% 자유한국당 27% 무당청 23% 바른미래당 7% 정의당 6% 그리고 우리공화당 민주평화당 각 1%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은 1%포인트 줄어들고 자유한국당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소개한 리얼미터에서는 문재인 평가가 높아지고 또한 민주당 지지율도 폭등했다고 나와 있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리얼미터와 갤럽의 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갤럽이 조국 장관 사태가 잘 된 일이냐 잘 못된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 14일 사퇴를 한 게 잘 된 일이다 64% 잘못된 거다 26% 사퇴 잘했다 사퇴 응당 사퇴 해서야 됐다 이 말이죠 그게 64%나 되는데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지지율의 폭락을 불러들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조국 법무장관 사퇴 잘 됐다 응당 사퇴 했어야 됐다는 뜻입니다 조국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 보면은 전 연령층에서 다 잘 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30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연령층에서 마땅히 사퇴 했어야 된다 전부 다 전 연령층에서 잘 됐다는 거예요 다만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사퇴 안 했어야 된다 잘못됐다 38% 잘 된 거다 47% 해서 약간 비슷했지만은 그래도 광주 전라도에서도 사퇴 했어야 됐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조국 사퇴는 아쉬울 게 없다 응당 사퇴 했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속에서는 사퇴는 아쉽다 잘못됐다 53%입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를 정리를 하는데 39%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그런데 앞으로 이게 회복하느냐 이 추세가 계속되느냐입니다 계속되느냐 그런데 여론은 크게 변하고 있는데 첫째 내가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이 사람들의 기세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 덕분입니다 조국 이퀄 진보 이퀄 문재인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프레임이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국 문재인 진보가 같다 같다 더 연장하면 침북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프레임이 우리 국민들이 머릿속에 딱 굳어져 버리면 앞으로 이 프레임을 탈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chain